아아 아름다아 아아 또 이제 또 계속 이렇게 아아 아름다아 이거 하지 말라니까? 저 미친? 웃어? 웃어? 아 죄송합니다 웃어! 자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의 성지합창단 도전곡은요 장덕철의 그날처럼입니다 자 오늘 도전곡은 성지합창단 그날처럼입니다 장덕철의 그날처럼으로 갈거에요 나온지 꽤 된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할 사람부터 해가지고 딱 들어오고 1번 하고 2번 뽑고 3번 뽑고 4번 뽑고 5번 뽑고 고렇게 갈게요 알겠죠? 막무가내로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내가 말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 1번 할 사람부터 뽑아갖고 갈게요 알겠죠? 1번 2번 3번 4번 5번 오케이 다음 햄토리 어 아 니가 해라 니가 해라 니가 해라 미친년 그 파트가 너무 낮지 않냐? 니네가 하기에는 맞아요 낮아요 어디 살아? 아 알죠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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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 락벤댐 네 어 1번 시작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넌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 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다 잊었단 거짓말하는 내가 참 미운 날 근데 숨을 좀 너무 멋대로 쉬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가르쳐주면 되고 그거는 다음 시작 그만해 저기 락벤댐 니가 1번 하면 되겠다 오케이 어 자 그러면은 미음부터 갈게 네 시작 아름다운 이별은 아하 이 새끼야 아하 하지 말고 아름다운 이별은 세상에 없다지만 시작 아하 또 이제 또 계속 이렇게 아하 아름다 이거 하지 말라니까 저 미친 웃어? 웃어? 아 죄송합니다 웃어! 자 그 아오야 네 선생님 어 도모닷채팅 소리 내지 마 어 자 아오 시작 네 아름다운 이별은 세상에 없다지만 그땐 내가 조금 더 너를 편하게 보내줬다면 그래 너 하자 아오야 그냥 내가 여기서 뭘 더 바라겠냐 아오가 그래도 제일 낫네 아오 니가 해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 소가로 붙이고 그 저희 락벤댐처럼 닉네임 바꾸고 네 어 니네 둘은 좀 노력해서 듣고 있어 자 이제 3번 가자 얘들아 3번 갈 거야 안녕해요 시작 다른 사람 또 만나 또 또 이러네 다른 사람 또 만나 행복할 니가 가끔은 내 생각할 때에 질 표정이 참 궁금해 안녕하십니까 임창정입니다 이런 게시 나가 자 시작 디아크 시작 다른 사람 또 만나 다른 사람 또 만나 행복하니까 가끔은 내 생각할 때에 줄 표정이 참 궁금해 야 너 호흡이 너무 안 좋아 핫펌 시작 그만해 다음 네 야 야 야 야 에코 끄고 음정 좀 맞춰 블루투스 마이크 다른 씨바 진짜 이 씨바 정말 씨바 못해먹겠네 씨바 진짜 니네 셋 다 나가 다른 사람 또 만나 행복하니까 가끔은 내 생각할 때에 질 표정이 참 궁금해 질 표정이 참 궁금해 질 표정이 참 궁금해 아 좀 이상한데 질 표정이 참 궁금해 질 표정이 참 궁금해 어 그래 괜찮다 3번 달아 근시가 예 어 근시 3번 달고 핫펌이라 해 니네 니네 나가야지 자 4번 뽑자 이제 자 맨 위에서부터 느낌표 네 반갑습니다 어 4번부터 갈게 시작 날 보는 내 눈이 좋아서 얼굴 붉히며 변청피던 아름답던 그날처럼 음 다음 가을가을 네 아 뭐야 중간에 숨쉬는 거 중간에 숨쉬는 거 뭐야 다시 시작 날 보는 내 눈이 좋아서 얼굴 붉히며 땅청피던 아름답던 그날처럼 아름답던 그날처럼 너무 가볍게 부르는 거 아니야? 하늘 밤 꾸꾸 깎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시작 날 보는 내 눈이 좋아서 뭐야 얼굴 붉히며 땅청피던 아름답던 그날처럼 왜 가성으로 하지? 아 지금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응 그래 들어가 너네 둘 다 들어가라 아유 안 되겠다 연습해서 오겠습니다 응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 들어가 자 시작 다시 시작 아아이 음정 왜 그래 음정 다시 시작 날 보는 내 눈이 좋아서 날 보는 내 눈이 좋아서 아 목소리를 좀 굳게 하거든요 닥쳐 아 나가 아 왜요 나아가 자성이야 한 번 더 기회해 주십쇼 알았어 시작 날 보는 내 눈이 좋아서 좋아서 아이고 아이고 나가 나가 안 돼 안 돼 아 왜죠? 안 되지 나가 죄송합니다 공무원 합격 시작 뭐야 이 병신새끼 사본하라니까 사본하라니까 와 얘들 씨바 상태 좋네 개 꼴통새끼들 청상하리 시작 날 보는 내 눈이 좋아서 날 보는 내 눈이 좋아서 얼굴 붉히며 당장 피던 아름답던 그날처럼 나쁘지 않았어. 현도 시작 날 보는 내 눈이 좋아서 나가 청상하리 니가 4번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막판 나 솔직히 그 부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말해서 날 보는 내 눈이 좋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좋아서 이렇게 가고 있어 지금 얼굴을 키며 따 오케이 연습 좀 해 자 이제 5번 가자 자 이렇게 희중이 락밴드이랑 같이 니네 둘이 맞춰보면 되겠다 일단은 저 5번 그래도 테스트는 해야 되니까 시작 좋은 사람 만나 나 사랑받고 너도 이젠 웃을 수 있길 아름답던 우리 그날처럼 아이 편안하네 5번 달아라 희중아 네 감사합니다 음 자 야 물음표 락밴뎀 니가 해 네 문득 들려온 너 이거 할 줄 아냐 이게 좀 많이 높은데 빡센데 잠시만 들어 볼게요 이거 있던데 문득 들려오는 너의 소식에 가끔씩은 혼자 울 수 있게 너너너너 끝나게 됐는데 어쨌건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락밴드부터 들어갈게 시작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넌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 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다 잊었단 거짓말하는 내가 참 미운 날 아름다운 이별은 세상에 없다지만 그땐 내가 조금 더 너를 편하게 보내줬다면 다른 사람 또 만나 행복하니까 가끔은 내 생각할 때 줄 표정이 참 궁금해 날 보는 네 눈이 좋아서 얼굴 붉히며 단청피던 아름답던 그날처럼 좋은 사람 만나 사랑받고 너도 이젠 웃을 수 있길 아름답던 우리 그날처럼 문득 들려오는 너의 소식에 가끔씩은 혼자 울 수 있길 You know, no, no 끝까지 이기적인 내가 이젠 나 없이도 괜찮다 너에게 듣고 싶던 말 좋은 사람 만나 미안해 다시 돌아갈 순 없지만 아름답던 우리 그날 하... 처럼 왜 안 하냐 원래 그거 없는 거야? 처럼이 없어요 아 그거 없는 거야? 헤헤 웃기는 노래네 아무튼 수고했다 아...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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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잘했다 근데 락밴드 잘하네 감사합니다 저게 이거는 조만간 금방 올라갈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MC 더 맥스 그때 못 올렸던 거 그것도 이제 곧 올라갈 거예요 9일 날 올라갈 겁니다 아무튼 니네 고생했고 말이야 어... 그래 저기 오늘은 인사 없이 그냥 돌아가면 될 거 같아 자... 차려 내가 할게 차려 차려 열중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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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려 차려 꺼져 빨려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 어우 너무 힘들었어 아 나 씨 진짜 뒤질 거 같네 멘탈 어 디도스 당하고 씨 멘탈 걸레됐다 와 희중이가 가사 틀렸어요? 아 그래요? 괜찮아 근데 음 괜찮아 어 틀릴 수도 있지 Tampa